영재이 거 한 번 읽어보면 안 돼요? 영재이도 있어요? 10년 전에 같이 연습하고 팀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10년 전에?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10년 전에 저희가 형들 밑에 있는 동생들끼리 팀을 좀 뭔가 만들었고 하자 진짜 오래됐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얘랑 저랑 영재... 아니, 제이호도 있었고 일독이도 있었고 디건이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친구들이 코레오를 하기 전에 그럼 10년도 훨씬 전이네요 힙합만 할 때 약간 한번 해보자 야막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보였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팀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 팀이 진짜 아쉬웠어요 텐션이 진짜 좋았거든요 다 텐션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다 엄청 올라올 때였어서 이걸 우리가 해보자 했었는데 뭔가 좀 여러 상황들로 맞아 맞아 주변에서 저희를 탐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찢어갔어요 찢어가버렸을 때 정말 아니에요 좋다 하하하하 네데데데데데 빨간색 어이치따 20년도 1945 15년도 85 33 21 tá 18 excel ици